가을에 산행이나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등산이나 운동을 즐기다가 발목이 삐끗하는 경우 많습니다. 잘못 관리하면 만성병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. 자세한 내용 신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시원한 바람, 알록달록한 단풍, 야외 활동하기 좋은 가을이 왔습니다. 가을이 깊어가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자칫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등산이나 운동을 하다 가장 많이 다치는 곳은 발목. 발목이 충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하다 발목이 삐는 것입니다. 발목 염자를 내버려두면 만성적인 발목 염자나 관절염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만성염자가 되면서 발목을 계속 다치게 됩니다. 부상이 많은 발목과 무릎 관절을 지키기 위해선 스트레칭이 가장 중요합니다. 운동 시작 전 1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스트레칭을 먼저 좀 해서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자기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셔서 다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. 전문의는 지속해서 통증이 생길 땐 전문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. ABN 뉴스 신지연입니다. MBC 뉴스 신지연입니다.